모식으로 바로 나누겠습니다. 김남준님은 심리학과 교수이자 성공한 작가로 완벽한 가정을 포기던 중 뜻하지 않게 어린 아들을 잃고 살인범을 직접 처단하며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은시현 역을 맡았습니다. 6년 만에 원더풀 월드로 드라마 복귀를 알렸는데요. 김남준님의 믿고 보는 연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노성애가 가득 담긴 그런 눈빛인데요. 또 성공한 작가로서의 지쩍인 분위기가 엿고 있기도 하고요. 중앙 바라봐 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바라봐 주세요. 손아트도 희망하네요. 본아트로 허당해지셨어요. 6년 만에 드라마 복귀적이고요. 13년 만에 MBC에서 다시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